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준석 씨가 아주 그런 강공을 취하더라도 이준석을 내보내는 일은 일사천리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사천리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제 그 방향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이걸 막거나 역행시킨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당은 상임정국위원회를 개최하고 의원총회가 여러분들 계리한 것처럼 바로 비상상황을 인정하고 비상상황을 인정한다는 것은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결국은 이것을 통해 가지고 서병수 정국위 위원장이 이야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준석 당대표 체제는 퇴출을 하는 그런 술술을 절차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상임정국위원회가 8월 5일 당의 현재 상황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비상상황으로 인정하고 이에 따라서 국민의힘은 이준석 당대표의 직무 정지에 따라서 권성동 원내대표와 당대표를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현지도 체제를 종결하고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는 그런 절차를 밝기로 결의했다. 이날 아마 통과한 것은 전국위원회 위원 54명 가운데 40명이 참석했고 비상상황이라는 해석에는 29명이 찬성했고 11명이 반대라는 걸 보입니다.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비대위원장 임명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당원 개정안을 전국위원회에 상정했을 때도 26명이 찬성했고 반대로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한 이후에도 이준석 당대표의 복귀 가능성을 열어두는 내용을 담은 당원 개정안에 대해서는 참석위원 10명이 찬성하고 30명이 반대해가지고 원천적으로 이준석 당대표의 축출이 그냥 결정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절차적으로 이렇게 결정하게 되면 이걸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으면 그것이 기정사실화되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이제 막판에 엄청나게 뭡니까? 보통 사람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그런 강공책을 이준석 씨가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국민의힘은 전국위원회는 오늘 8월 9일 날 회의를 열어서 먼저 당원 개정안을 처리하고 이어서 비상대책위원장 임명 동의안을 의결할 것을 봅니다. 9일 같으면 여러분 화요일이네요. 네 화요일 날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하고 비상대책위원장의 상임정국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서 비상대책위원들을 임명하면 비대위가 출범하게 됩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당대를 열어서 새로운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할 때까지 기존 당대표와 최고위원 자리를 비상대책위원회가 대신하게 됩니다. 제발 이번에는 새 전당대회를 열면 선관위에게 선거관리를 위임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당원 중심으로 공정한 그런 선거를 통해 가지고 제대로 된 당대표를 뽑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때도 이런 당대표가 맞추고 난 다음에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선거 공정성을 두고 그 이후에 대권 후보를 선택할 때도 얼마나 멉니까. 1차 관문, 2차 관문을 통과할 때 문제가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당내 경선 하나 제대로 공정하게 그렇게 치룰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국민의힘이 돼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서병수 의장은 회의가 끝난 이후에 취재진에게 분명히 밝힙니다. 당헌 당규상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면 현재의 당대표와 최고위원회는 해산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당대표 사고 유무와 상관이 없이 비대위 출범과 함께 현재의 당대표 체제는 와해되고 이준석 당대표는 대표직으로 복귀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난장판을 치고 났기 때문에 앞으로 이준석 씨가 국민의힘의 자리를 맡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성향상 보면 민주당 가서 활동하는 것이 훨씬 더 맞는 사람이에요. 그동안 민주당도 이준석 씨 덕을 많이 봤을 거니까 민주당에서 오히려 자리를 하나 주는 게 나중에 계속 선거를 떨어지게 되면 비례대표라도 민주당에 하나 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준석 씨 꼭 정치를 해보고 싶으면 이렇게 난장판을 치고 나면 앞으로 국힘당 내부에서 누가 여러분들 이준석 씨에게 뭘 하나라도 제공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여당 상임정국위원회 비상상황을 규정하고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주호영 씨나 정진석 씨가 유련하고 정지승 씨는 국회 부의장이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주호영 씨가 하는 게 맞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동아일보 취재기자가 만든 기사니까 확정된 건 없는 거죠. 막상 사람을 구하게 되면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또 사실인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을 하면 되겠습니다. 권력에 끈이 떨어지고 나면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권력이 있을 때는 본인이 폼 잡고 다 가진 것처럼 보이고 주변 사람들도 내내 다 90도 인사를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 끈이 떨어지게 되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렇다니까 이준석 씨가 지금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집에 돌아가는 것 빼기는 다른 게 없는 거죠. 그동안 이준석 씨를 위해 가지고 어모사격을 아주 열심히 했던 사람이 바로 정미경 씨입니다. 최고의 위원을. 검사 출신이죠. 친 이준석의 정미경 의원. 이준석 씨. 이 점에서 당대표 손 놓을 때다. 이게 비수를 꼽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권력의 흉한계가 바뀌면서 알아서 다 줄을 선 겁니다.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하죠. 이틀 전에 여러분들 서병수 전국위 서병수 의장. 하루 사이에 말이 바뀌지 않습니까. 글쎄요. 비상대책위원회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를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죠. 비상대책위원회가 되면 이준석 씨는 해임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틀 사이에 착착착 바뀌지 않습니까. 정치판에 오래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권력의 풍향자에 따라서 줄을 서는 거죠. 이 문제도 그냥 일과성 그런 발언 정도가 아니고 이미 기울어가는 것을 보고 줄을 서기 시작했구나 이렇게 제가 보는 거죠. 얼마나 의무 사격을 강하게 했습니까. 이준석 씨를. 이준석 대표는 이점에서 당대표로서 이제 손을 놓을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준석 계보에 속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친 이준석의 인사로 꼽히는 정미경 최고위원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전부 다 비대위를 가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 됐으면 우리 가족들이 돌린 길을 가더라도 이 혼란을, 틀린 길을 가더라도 이 혼란을 더 크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이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본인이 아무리 옳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김웅 씨를 빼고는 대다수의 뭡니까. 의원총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다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비대위 체제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정미경 씨가 이야기를 잘하네요. 압도적인 다수가 그냥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구축해야 된다. 이렇게 찬성했는데 당대표가 무슨 명분을 가지고 그것을 법정으로 끌고 갈 수 있겠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보시죠. 정미경 최고위원은 최고위가 당을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고 비대위 전환을 의결하는 데 반발하며 최고위 표기는 불참한 바가 있다. 그 정도로 적극적으로 이준석 씨를 옹호. 이준석 씨 덕퇴에만 최고위원이 되는 모양이죠. 어제도 이런 보시다시피 최고위원 뽑는 당내 선거도 엉망진창인 것을 보이지 않습니까. 김소연 변호사가 어제 딱 꼬집어서 그렇게 이준석 씨 덕을 좀 본 모양이죠. 확인된 바는 없지만. 그렇지 않고서야 여러분들 그렇게 내놓고 이준석 씨를 옹호하는 것이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을 보느냐는 그런 기자의 질문에 가처분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지금 법률가들이 볼 때 이번 가처분은 거의 받아들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입니다. 그렇게 정미경 의원이 주장했고 홍준표 대구광역시 시장도 법조인 출신이니까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진흙탕 싸움이 되는 거죠. 정말 참 놀라운 인간입니다. 옛날 우리말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다시 그 우물 마시지 않는다고 침뱉지 말아라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정미경 최고위원은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그렇지만 당의론을 이야기합니다. 이준석 당대표가 가처분 신청해서 안 된다. 이걸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준석 대표는 굳이 가처분까지 가서 옳고 그름을 본인이 인정받는 그 길로 가야 되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가처분 신청해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당대표이기 때문에 지도자의 학습을 한다고 그러면 당이 지금 내홍에 쌓였고 더 혼란을 거듭하고 만약에 본인이 가처분에서 이기면 차라리 지는 게 낫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기면 엄청나게 수렁성을 빠지겠다. 이기면 더 혼란해지는데 그건 수습이 안 됩니다. 더 이상 옳고 그름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국민의힘 상황을 이미 다 보셨습니다. 말씀을 안 하실 분이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는지 다 잘 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당대표가 진짜 고민을 많이 하고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된다고 봅니다. 정미경 씨가 이준석 씨한테 당대표 시절에 최고위원이 되는데 좀 후광을 입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의리상 이준석 씨를 옹호하는 발언을 그동안 좀 사람들의 눈에 거슬릴 정도로 그렇게 노골적으로 해왔죠. 그리고 본도 할 만큼 했습니다. 최고위원회 참석하지 않고 전국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넘기는 것에 반대를 했으니까 그런데 방송에 나와서는 제대로 이야기를 하네요. 가처분 신청 가서 안 된다. 가려고 하겠지만 위원총회에서 대부분 다 비상상황으로 규정하고 그 다음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결정했는데 당대표가 당 혼란을 수습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걸 법정으로 끌고 가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면 당이 훨씬 더 어려워진다 해서 안 된다. 그것이 한때 이준석 씨의 적극적인 그런 옹호자였던 정미경 의원의 주장인 겁니다. 틀린 말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들고 가서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들고 갈 것 같다는 겁니다. 난 말을 절대 안 듣기 때문에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앞뒤가 막혀도 이렇게 막힐 수 없는 겁니다. 선거부정을 대하는 이준석이 태도 안 보시기 바랍니다. 정건이 나발이 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한 번 정하면 모두 다 고운 겁니다. 이거는 늙은이가 아니고 완구한 인간이고 그냥 완구하다는 표현에 담기가 힘드니까 이런 경우를 뭐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까 완악하다는 표현을 많이 쓰죠. 성경에 완악하다는 표현이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모르겠지만 한글 반 성경에는 완악한 그런 사람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 거죠. 나근혜 님이 이준석 씨가 지도자라고요? 이 사람은 절대 지도자가 아니고 정치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저 택시 운전이나 하는 것이 좋습니다. 474명이 찬성하고 40명이 반대합니다. 이 나근혜 님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대의를 위해 가지고 작은 이익을 희생하거나 이런 부분이 전혀 훈련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또 정직하냐? 정직하지도 않잖아요. 그렇다고 인격이 좀 괜찮냐? 인격도 없지 않습니까? 비애 님은 더 이상 당의 분란을 막기 위해 과연 이준석 씨가 가처분 신청을 포기할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정도 아랑 있는 사람이었다면 당이 이적인이 되도록 그렇게 깝죽거렸겠습니까? 찬성이 428명이고 반대가 20명입니다. 이 시민들의 의견 하나하나가 여러분 먼 거 아니까 그냥 여론조사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사람들을 기분 나쁘게 해가지고 다음으로 정치적으로 어떻게 제기하겠습니까? 노 머시 님은 잔머리를 대개 굴리던 정미경 의원조차 역선택 결과물 사람을 손절합니다. 정려경이나 처신을 볼 때 다음 공천은 난망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 이준석 씨는 저렇게 살다가 죽는다에 저는 한 표합니다. 왜냐하면 당대표는 봉사, 희생, 소통 역할보다도 권력, 명예로 생각하니 목숨 걸고 저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후한 무치한 그런 정치인보다 더하면 더했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보수 입장에는 X입니다. 대선 과정, 중요 시기마다 위기를 스스로 자처하는 은행으로 온 국민을 걱정시키더니 반성할 시기에도 이렇게 언론 플레이로 많이 너무 많았다 합니다. 기사나 휴대폰 세일즈, 연극 배우가 더 적합하다고 봅니다. 위아래 없이 한마디도 앉으며 말을 냈던지는 패턴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얼마나 열을 받았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유익한 교훈을 제공하는 살아 숨쉬는 사례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씨에게 좀 고마워야 될 끈덕지도 있는 거죠. 인생을 저렇게 살아서 안 되구나. 사람이 처신을 저렇게 해서 안 되구나. 그런 살아있는 사례를 제공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기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여러분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대한민국의 중진 언론인들하고 조선중앙동화는 뭘 보고 그렇게 이준석과 함께 당대표가 되는 과정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우호적이냐. 당대표 여러분 되는 과정에서도 뭡니까? 나이가 제법 먹은 사람들이 무슨 젊은 피니 뭐냐 해서 박수치는 걸 보니까 사람들 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냐. 사람 보는 눈이 저렇게 없어서 어떻게 사냐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 이렇게 성상납 증거인멸 의혹이라는 성상납 의혹 같은 게 다 밝혀져가지고 이렇게 난장판이 된 상황 속에서도 조선일보의 김창균 씨나 동아일보의 김윤덕 대기자 같은 사람이 그래도 다시 한 번 이준석을 외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바로 오늘자 신문에 조선일보가 사설에서 이렇게 까기 시작한 겁니다. 이준석 정치를 이런 식으로 매듭짓고 기억되기를 바라나. 그런데 내용을 들어가 보니까 내용이 링크가 안 되는 겁니다. 단순한 기술적인 실수인지 아니면 너무 민감한 내용이라서 그걸 그냥 내려버린 건지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오늘 오프라인 신문에는 이 여러분들 논설이 실리는 모양입니다. 이준석 정치를 이런 식으로 매듭짓고 기억되기를 바라나. 순식간에 뭡니까? 조선일보가 논조를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 기가 차지 않습니까? 그냥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고 이게 바로 권력의 풍향계가 다 바뀌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당신이 이런 식으로 매듭짓고 나가면 되겠냐 이렇게 조선일보가 사설에서 들고 나온 겁니다. 조선일보가 이준석 씨를 비판하거나 질타하는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제 기억에 남아있잖아요. 물론 한 적이 있겠죠. 그런데 이번 경우는 사설을 통해서 나왔는데 유감스럽게도 링크가 안 돼 있는지 클릭해서 들어가 보니까 연결할 수 없습니다가 나왔습니다. 이게 중요한 그거죠. 홍준표 대구강력시 시장이 1953년생입니다. 생각보다 나이가 좀 많으시네요. 68세입니다. 이준석 씨가 1985년생입니다. 37세입니다. 아마 홍준표 의원이 아들이 두 명인데 그 아들들 나이하고 비슷할 겁니다 아마. 오히려 아들들이 나이가 좀 더 많을 수가 있겠네요. 참 기가 찬 거죠. 정진석 의원이나 김기현 외의원이나 권성동 의원의 아들보다는 조금 나이가 많을 거고 홍준표 의원님 두 아들에 비해 가지고는 나이가 이준석이 적을 겁니다. 아무리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고 보지만 사람의 연륜도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대선 과정에서도 중재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지만 이번에도 이준석 사사건건 그건 제가 중재를 그만두겠습니다. 좀 성숙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그래도 아주 절제해서 홍준표 의원이 이준석 씨가 기분 상하지 않게끔 그렇게 적절하게 그냥 그렇게 나무랄 이야기들을 페이스북에 올리곤 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아예 그냥 학을 뗀 모양입니다. 학을 어떻게 뗀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정부가 셔누리당 내부 분열로 탄핵을 당하고 지난 5년 동안 한국 보수 진영은 엄청난 시련을 겪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정권 교체를 이루었으나 새 정부의 미숙함과 또다시 그때와 같이 내부 분열 세력들의 진동으로 윤석열 정권은 초기부터 극심하게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다음 부분이 중요합니다. 당 대표가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징계를 당하고 바깥으로부터 당과 대통령 바깥에서 당과 대통령에 대해 공격하는 양상은 사상 초유의 사태로 꼭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대를 연상시킵니다. 이제 그만들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준석 대표는 정치적으로 당대표 복귀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자중하시고 사법 절차에만 전념하시라고 그렇게도 말씀드렸건만 그것을 참지 못하고 사사건건 그건으로 대응한 것은 크나큰 잘못입니다. 당대표쯤 되면 나 하나의 아니보다는 정권과 나라의 아니를 먼저 생각해야 되거늘 지금 하시는 모습은 막장 정치로 가자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중재를 해보려고 여러 갈리로 노력했지만 최근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고는 이제 제가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좀 더 성숙해서 돌아오십시오. 그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홍준표 대구광역시 시장이 뭐 그를 보니까 엄청 절제하기 위해서 노력한 그런 모습이 역력하네요. 아들뻘보다 더 나이가 어린 당대표한테 참 남자애들 홍준표 시장도 키워봤으니까 어른도 이해할 거고 검사도 해봤고 또 당대표도 해봤고 해봤으니까 소위 인간 군상들의 다양한 유행을 다 경험해봤을 거 아닙니까 아마 본인 인생에서 이렇게 희귀한 인간은 아마 처음일 거다 이렇게 봅니다. 사법 절자에 전념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경찰 수사나 이런 걸 잘 대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 여러분 보시면은 뭐 여러분들은 다 동의하시겠지만 지도자가 된다는 게 공적으로 그런 공직을 맡고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공직관이 분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권력이라 생각하면 안 되고 봉사하는 거로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사자성은 두 가지가 너무나 필수적이죠 큰 자리든 작은 자리든 간에 공직자의 길로 나가는 사람은 성공후사 공적인 일을 앞세우고 사사로운 일을 뒤로 한다 멸사봉공 사욕을 버리고 공익을 위해서 힘쓴다 홍준표 시장이 언급한 바와 같이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정권 초기에 엄청난 부담을 지우는 일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자기로 인해서 자신으로 인해서 그러면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잘 수습해가지고 새로 출범하는 정부나 당에 크게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부담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지 않습니까 인간이면 짐승이면 모르겠지만 성공훌사 멸사봉공이라는 것은 무슨 과한 요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 없으면 공직자가 될 필요가 없는 거죠 공직에 나가서 안 되는 거죠 이런 생각을 갖지 않고 뭡니까 공직에 나가니까 국민의 주리를 틀고 국민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수없이 나오니까 그게 문제지 않습니까 자신의 자리를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로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서번트지 않습니까 봉사하는 자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은 애시당도 처음부터 뭡니까 첫 단추부터 잘못 끼이는 겁니다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기로 인해서 그 엄청난 홍력이 문제가 발생했으면 이유야를 불문하고 수습을 해가지고 당과 새 정부와 국민들에게 누가 끼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대책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